바퀴에 살짝 자갈이 많네요 와 여기도 불가 진짜 장난 아니니 오른쪽 불가 진짜 예뻐요 밖 길이 이제 없어지네요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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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뷰가 너무 예쁘게 봤어요 여기가 바로 금백조롬이다 여러분 여기 왼쪽에 스누피 가든이라고 있어요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여기 갔다오는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안가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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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매니저님은요? 매니저님은? 갑자기? 말도 보이고 바람이 많이 부네 세 tama 미니저님은? ebe Crew 기대를 이렇게 좌우로 롱닭 들판이 펼쳐지면 너무 좋더라구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자전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? 너무 예쁘다 차 조심 안녕히 10도 다음에 여기 옆방향도 재밌겠네 바이 바이 여기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자주 와야겠어요 팀원들이랑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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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차로 온 다음에 너무 예뻐서 자전거로 또 오고 싶었거든요 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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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일요일이 아니구나 오늘 일요일 일요일 토요일이군요 연휴라서 사람들이 많나 봐요 여러분 앞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쁘다 최근 들어 왔던 길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방이 트여있는 길을 만나기가 제주도도 쉽지 않거든요 바람이 조금 세지는 것 같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날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오늘 진짜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행복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어땠나요?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